자 일단 이 방송이 뭔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찍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좋은 공부 팁쯤 얻어가겠다. 팁 얻어서 성적 몇 점 올리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서 다른 방송 보거나 다른 유튜브 보거나 차라리 메가스터디 보세요. 여기는 뭘 하는 방송이냐,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 공부하면서 생기는 막연함을 끝장내러 지옥에서 온 사람입니다. 확신의 화신이라고 할까? 알겠습니까? 욕먹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모해? 라고 할 정도로 야 공부할 때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막연함을 끝장내주는. 그래서 이 막연함에 사무친 사람들, 막연함 때문에 공부하면서 진짜 계속 거슬리는 사람들. 그게 진짜로 중요한. 막연한 게 뭐 어때서. 그런 사람은 나가시고. 알겠습니까? 이 막연함이 정말로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이 오면 끝장을 내주는 사람이고 제가 21년 동안 연구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팁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의 모든 막연함과 애매함을 끝장내주고 무모할 정도의 확신을 주는 그런 방송이니까 정말 제 얘기 딱 들었죠? 뭔가 가슴 깊이서 와닿아. 들어볼 만해. 그럼 들으시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전혀 공감이 안 된다. 뭔 소리야. 공부에 답이 어디 있어. 어? 막연함 때문에 뭘 괴로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지. 빨리빨리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명확하죠? 저는 모두를 위한 교실, 모두를 위한 수업, 모두를 위한 방송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21년 동안 제가 가져온 저의 스탠스입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학생들 필요 없고요. 조회수 많은 거 필요 없고요. 명수 많은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꺼져주시고 제 말에 공감하신 분들만 모여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막연함을 오늘도 끝장내보도록 하겠습니다.